그러니까 우리가 밀가루가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먹고 나면은 이게 쫌 있으면 풀쿵 이런 느낌 때문에 먹고 나서도 왠지 이렇게 우리가 뒤돌아서면 좀 뭔가 속이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거는요. 밀가루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탱글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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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똑 이렇게 끊어가지고 먹을 수도 있어요. 이거 지금 끓인 면이 아니에요? 그냥 받아보시는 면 그대로예요. 근데 이거 자체도 쫄깃쫄깃하면서 진짜 어퍼? 어퍼라고 해야 되나요? 고소하고 맞아요. 이것만 드셔도 돼요. 진짜 맛있어요. 얘만 이렇게 먹어도 맛있는데 이걸 끓이면 또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럼요. 근데 이게 어유동에 어짬뽕에 이 면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레이온 골들 정말 싫어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고래사 어묵은 진짜 맛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시는 매콤 문어어묵 들어가 있고요. 백설기 어묵 공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유동에는 유부동이 들어가 있어요. 유부동이 있어요. 유부동이. 이거 되게 비싼 유부동이 하나씩 딱 겨우 넣어주던 거. 휴게소 우동 이런 거는 사실 이런 거 못 봐요. 못 봐요. 이 어유동에 들어가 있는 유부동까지 진짜 프리미엄 우동이겠죠. 이걸 우리 집에서 먹어요. 근데 끓이는 데도 3분? 이 정도만 충분하시고요. 여기 하나하나 들어가 있는 어묵도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되게 탱글탱글. 쫀득쫀득해요. 진짜 이렇게 위에 자체도 이렇게 탱글탱글탱글해요. 탱글탱글하고 쫀쫀한 이렇게 착착 늘어나는 이런 느낌 있잖아요. 찢으려면 안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탱글탱글. 그게 이렇게 찢어지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백설기 어묵은요. 떡이 되게 쫀득쫀득한 식감이 있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식감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 고래사 어묵에 어묵까지 들어가 있죠. 어묵까지 들어가 있어요. 어짬뽕에 해물블럭 들어가 있죠.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넣어서 넣어서 끓이시면 돼요. 어렵지가 않아요. 라면 끓이는 것보다 더 적게 걸리고 더 쉬워요. 그래서 싹 끓이시고 나면 아니 우리 애들한테 이런 거 좋아해서 애들 후루룩 후루룩 이런 거 먹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국물 보세요. 국물 진짜 신하네요. 국물이 이 국물 담아서 담아서 이거 국물 이거 이게 진짜 어묵면을 끓였기 때문에 밀가루 들어가 있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아까부터 해서 면을 계속해서 끓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얘가 퍼지지 않고 얘 자체가 생글탱글한 그 자체예요. 지금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한 1시간 정도 끓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끓지가 않아요. 밀가루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먹었을 때도 사실 얘가 밀가루여서 나중에 불고 이렇게 되면 그것도 또 나중에 이렇게 맛이 조금 얘가 안에서 좀 뭔가 더부룩한 느낌도 있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런데 얘는 보세요. 제가 이 어묵은요. 이거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맵지가 않고 되게 고소하고 진한 맛이 나거든요. 그리고 애들 먹을 때는요. 막 각이 좀 잘라주시잖아요. 얘는 그냥 이렇게 해서 애들이 이빨로 딱 끊어도요. 딱 끊겨요. 면이 부드러워서. 면이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요. 지금 국물 보시면은 국물 자체가 정말 저는 아침에 해장할 때 있잖아요. 이거 하나 싹 끓여 먹으니까 정말 국물 지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역시 이거를 어짬뽕을 제가 기본적으로 면 삶아가지고 여기에 백설기 어묵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매콤 문어 어묵 들어가 있죠. 살짝 얹어가지고요. 벌써 군침도. 벌써 군침도.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묵이랑 같이. 우리 남편은 사실 어짬뽕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는 아껴둔대요. 왜냐하면 이거는 해장으로. 그렇게 아침에 먹을 거라고 한 번 먹더니 아껴두더라고요. 우리 아빠들에게는 얼큰한 맛. 한 그릇 다 드실 기세. 진짜 면이 부드럽네요. 진짜 면 부드럽고.